전설의 쌍본총, 그의 이름 주윤탈 한시대 젊은이들의 청춘을 지배하고 이제는 전설을 넘어 하나의 신화가 된 영화 영웅본세기 2010년 새롭게 부활합니다 화려한 액션으로 보장한 한국판 진짜 사나이들의 이야기 돌이킬 수 없는 운명에 놓인 남자들의 기구한 사연까지 최강 한류 탑스타 공단을 만드는 신영웅본세기 그 화려한 막이 지금 열립니다 이곳은 영화 무적자의 제작 보고회가 열리는 현장인데요 와, 그림이 따로 없죠 그야말로 수트의 정성을 보여준 혼남분색 네 남자를 제가 한꺼번에 만나봤습니다 죄다 남자분만 다 나오시는 건가요? 죄다 이 순놈들만 나오는데 고칠었죠 혹시 여성 관객을 노렸다는 그런 약간의 소문이 있던데 몇 대 몇 정도의 여자가 올 것 같나요? 한 10명 중에 퍼센테이지로 네가 전문이잖아 전문가니까요 전문가 의견으로는 7대 3 정도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 여심을 뒤흔들 내 남자의 영화 무적자 나도 헤북과 엇갈린 운동에 놓이게 된 두 형제의 기구한 사연과 의리를 위해서라면 목숨도 아끼지 않는 두 친구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사고나 삐네 배신과 음목 속에서 광호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최후의 일전을 맞이하는 내 남자 하지만 무엇보다 이 영화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었으니 바로 바바리코트와 성냥개 변한다고 상세를 품위했던 추억의 영화 영웅본색을 리메이트한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원작이 가진 권위가 막강한 만큼 영화에 임하는 배우들의 자세도 남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웅본색 원작에서 주윤발 그분의 역할을 한국판으로 하실 때 제가 만든다고 했을 때 굉장한 처음에 걱정도 많이 됐고 남자들한테는 전설로 남아있는 작품이라서 부담감도 많은데 저희 한국적인 정서와 우리 색깔을 담아서 또 열심히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새롭게 다가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하고 왔니? 특유의 껄렁함을 지닌 거친 매력의 주윤발 남자들에겐 신과도 같은 존재의 부담 25년의 세월이 지난 시급 대한민국 대표 혼란 배우 홍승원 씨를 통해 부활한다고 하는데요 액션! 정서 부드러운 이미지를 먹고 카리스마 넘치는 의미로 주윤발의 눈을 짬을 내민 홍승원 씨 친구를 구하기 위해 적진으로 뛰어드는 이 장면을 위해서 모터보트를 직접 운전하기도 했고요 거기에 정말 로맨틱한 매력까지 현대판 주윤발의 변신 정말 멋있죠? 한편 그의 단짝 친구이자 조직의 맏형인 정용력에는 주진모 씨가 캐스팅돼 열어냈다고 하는데요 의리로 뭉친 두 콤비의 모습 정말 기대가 됩니다 두 분이 정말 피보다 진한 어떤 우정을 나눈다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로 두 분 사연은 어떠세요? 친하세요? 그 정도로? 아주 어색하고 좋아요 이번 영화에서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 건달로 변신한 조한설 씨 친구를 배신하는 악역을 마쳤고요 반면 이에 맞서 싸워야 하는 김광호 씨는 가족을 배신한 형을 용서하지 못해 끊임없이 갈등하는 동생 장무 경력을 소화해냈다고 합니다 주진모 씨 멱살을 이렇게 잡았다면 항상 멱살 잡고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저도 좀 너무했다 싶을 정도로 항상 친형에게 실제로 저런 동생이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주진모 씨? 죽었죠? 완전 그냥 거친 남자들의 소개를 그려내고 있는 만큼 촬영 현장 그야말로 스펙타클 액션의 향연이었는데요 헐리우드 버금가는 최첨단 무기는 물론 배우들의 몸을 사리지 않는 열언으로 리얼리티를 극대화시켰다고 합니다 한선이가 바로 옆에 있던 자동차가 폭발해야 하는 상황이 있는데 예상보다 폭발이 워낙 세가지고 한선이가 정말 많이 놀라고 저는 액션이 제일 없는데 제일 죽을 뻔했어요 솔직히 내가 봐서 이 사람의 액션 씨는 진짜 그립니다 하나 둘 셋 와 만장일치로 송승호 씨가 뽑히셨어요 송승호 씨의 액션 씬에 대한 장비의 투여도가 저 한 열 번 찍어도 될 때 한 번에 영화 지랍비가 막 들어가는 근데 다 나름대로 액션 장면들이나 하는 개성들이기 때문에 네게 제일 멋있어 하지만 무엇보다 이 영화를 빛나게 하는 건 바로 거칠 것 없는 남자들이 가슴으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 아닐까 싶은데요 배신과 오해로 어긋난 네 남자의 운명 과연 어떻게 될까요? 네 남자의 정말 뜨거운 관계 절절한 그런 이야기가 주가 돼서 우리 영화의 힘인 것 같고 비교를 해서 보신다면 더욱더 나은 영화라고 확신하니까 무장자 파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